제가 임상가로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무슨 정신증 환자나 무슨 자아 기능이 거의 취약한 사람 빼고는 사실 분노 조절 장애는 없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계속 만만하게 본다라는 건 상대방도 문제일 수 있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서로의 경계를 잘 지켜주는 것. 단호하게 얘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것, 내 욕구를 얘기해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분노 조절 장애다. 나는 분노 조절 장애니까 건들지 마라. 제가 임상가로서 분명하게 아는 것은요. 무슨 정신증 환자나 무슨 자아 기능이 거의 취약한 사람 빼고는 사실 분노 조절 장애는 없습니다. 다 사람 봐가면서 하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내가 지금 고속도로 운전하고 있어요. 운전하고 있는데 아니 나는 지금 소렌토인데 내 앞에 차가 확 들어와요. 아니 지금 내가 분노 조절 장애인데 장난치나? 차도 조그매요. 투싼이에요. 사실 소렌토하고 투싼은 큰 차이는 안 나지만 나보다 작은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제 내가 분노 게이지가 올라간단 말이에요. 그럼 빵빵 울리기 시작해요. 그러면 그 사람이 그냥 가야 되는데 비상깜박이 켜고 약간 다른 행동을 하는 거예요. 갑자기 창문을 내더니 갓길로 서래요. 지금 해가 뉘엿뉘엿 치는 6시가 다 된 거란 말이에요. 차도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잘 걸렸다 너. 분노 조절 장애인데. 그래도 이제 서는 거죠. 그리고요. 내가 차에 내리죠. 사실 이 분노 게이지가 올라가시는 분들은 이 편도체가 활성화하기 때문에 양 옆에 있는 이 땅콩과 같은 우리 내 부위가 있거든요. 여기 활성되면은 교감신경이 발달해서 걸음걸이가 빨라지고요. 굉장히 내 얼굴이 붉어지고요. 동공이 커지고 이제 전투세세에 몰입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가고 있는데 갑자기 그 사람이 내려요. 내려? 감히 내려요? 이게 지금 내리는데 나보다 딱 서니까 머리 하나 나오다 커요. 그리고 눈을 보니까 눈이 막 거의 약간 이분이 약을 하신 건지 이게 일반적인 사람은 아니다. 이게 좀 어나더 레벨이다. 약간 이러시는 분들이 계시단 말이에요. 이게 뭐지? 약간 싸하죠. 근데 그 사람이 그냥 안 와요. 갑자기 뭘 찾아요. 차에서. 근데 막 새소리가 나요. 어, 이거 뭐야? 어, 이 사람은 도대체 이게 지금 어떻게 된 거지? 이런 생각이 드는 순간 전전두엽이 나한테 얘기합니다. 야, 뭐 더 가면 죽어. 빨리 돌아, 빨리 돌아. 걸음걸이는 점점 느려지죠. 편도체에서 전전두엽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180도 돌아가지고 종종걸음으로 올라온 다음에 비상깜빡이 끼고 자기 갈 길 갑니다. 그러니까 분노조절 장애는 상대적인 거예요. 내가 싸움 좀 한다고, 내가 좀 대단하다. 그런다고 해서 브로니스터로 앞에 가서가지고 야, 너 나 한번 붙어볼래? 근데 이러시는 분들은 안 계실 거란 말이에요. 거기 앞에 있으면 되게 또 겸손해진단 말이에요. 뭐, 뭐, 뭐. 아니, 뭐 그냥, 그냥, 그냥 다른 얘기 한 거야. 이렇게 우리가 넘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 앞에서 막 달려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는 상대방이 나를 계속 만만하게 본다라는 건 상대방도 문제일 수 있지만 내가 상대방에게 틈을 열어주는 것은 아닌지 생각보다 인간관계는 초반부터 힘게임이 들어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럴 때 한 번 힘에서 밀리면 계속적으로 밀리게 되는 경우들이 많아요. 왜 우리가 학창시절 때 보면 한 번 짱이 되면 그 사람은 거의 전설적인 존재가 되잖아요. 약간 그 사람은 뭔가 시라손이나 김두한 같은 사람이 돼서 나가는 절대로 못 이길 것 같은 근데 제가 예전에 싸우는 걸 한 번 본 적이 있거든요. 짱끼리 모여서 싸우는 거였는데 대단하게 싸운 것도 아니에요. 거의 문을 안 뜨시고 막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어떤 면에서 싸움이라는 게. 우리가 보는, 영화에서 보는 거는 이건 영화잖아요. 그러니까 싸워보면 사실 그게 별것도 아닐 수 있는데 한 번 힘의 위기가 잡히니까 그걸 넘어서기는 되게 힘들 수 있죠. 그래서 초반이 중요합니다. 내가 너무 비의를 맞춰주는 것은 아닌지 상대방이 나한테 자꾸 무례한 언사와 태도와 행동과 말을 자꾸 보인다면 내가 그 사람에게 뭔가 자꾸 약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아닌지 이런 부분을 점검해 볼 수 있죠. 예를 들어서 되게 진실한 사람은 여러분이 너무 눈치를 보고 비의를 맞추고 하면 부담스러울 거예요. 또 어떤 사람한테 내가 굉장히 무례하고 좋지 않은 사람에게 제가 자꾸 비의를 맞춘다? 그럼 그 사람은 이 사람 약간 내가 조금 건드려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인간관계에서 자꾸 틈을 열어주는 사람은 아닌지 이 부분을 점검해 보는 것이 키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분노조절 장애는 특정한 사람들 분노를 쏟아내는 감정의 쓰레기통이나 아니면 감정을 내가 뭔가 쏟아내도 뭐라고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유독 많이 모일 수 있다.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단은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 정말 나르시스타라든지 정말 무례해서 사람을 정말 상처를 주는 사람이 이걸 보지는 않을 거라 생각해요. 찾아볼 정도면 우연히 떴을 수 있겠지만 보통 그분들은 넘길 거란 말이에요. 내가 이걸 볼 수 있는 사람들은 사실 무례한 사람과는 거리가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왜냐하면 자기 숙고와 자기 성찰 기능이 있다는 거거든요. 내가 사람한테 그때 상처를 줬나? 이런 것 때문에 죄의식을 가지고 뭔가 죄책감을 갖는 사람들은 사실 무례함과 가장 거리가 먼 사람이란 말이에요. 제가 임상에서 나르시스트 내담자들을 만나보면 가장 공통되는 특징이 뭐냐면 자기가 그런 사람인지를 몰라요. 정말 모릅니다. 그래서 자기 성찰 기능이 거의 없는 사람이 그런 사람일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불편함을 주는 사람일 수 있다면 이 부분을 한번 전공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 중에서는 선을 지나치게 넘는 사람이 있고요. 선을 지나치게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선을 긋는 거죠. 이거는 관계의 역학 속에서 굉장히 불편한 관계로 발전하기 시작합니다. 예를 들자면 내가 선을 넘는다는 게 뭘까요? 잔소리, 걱정거리, 자꾸 뭔가를 같이 하자고 그러는 거. 뭔가 자꾸 시시대때로 뭔가 이 사람한테 연락해가지고 뭔가를 다다다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들. 이게 이 사람이 좋아서 그럴 수도 있고 이 사람이 염려가 돼서 그럴 수도 있고 근데요, 그게요. 관계에서 사람이 성격적인 문제가 있는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내가 자꾸 선을 긋는 사람들한테는 상극일 수 있어요. 내 공간이 자꾸 들어오니까 난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이 토대 안에서 그 사람은 무례하다고까지 느낄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부부 사이에서도 많이 발견돼요. 예를 들어서 남편이 막 이거 하자, 저거 하자, 저기 가자, 이거 하자 그럼 아내가 막 나 지금 이거 하는 거 안 보여? 막 화를 낸단 말이에요. 그건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자꾸 내가 뭔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내가 뭔가를 구축하는 데 있어서 나한테 와서 자꾸 닭달거리니까 내가 그것 때문에 너무 짜증이 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그런 울탈이라는 게 있는데 어떤 사람은 그걸 조금 좀 넘나드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걸 지키려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의 토대가 아, 이 사람이 내가 관계적 접촉을 했을 때 그걸 좀 받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 이 사람은 자기 공간이 좀 필요한 사람인지를 좀 살펴보는 것이 매우 중요할 수도 있다. 이렇게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사람은 좋은 관계를 맺는다는 건요. 서로의 경계를 잘 지켜주는 것. 그러니까 친하다는 것은 내가 그냥 24시간 이 사람하고 붙어있는 게 친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의 어떤 공간을 잘 구축해주고 이 사람의 사생활, 이 사람의 경계를 어느 정도의 선까지 나를 허락하고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는 눈, 그런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요즘에 이제 많은 콘텐츠들이 있다 보니까 이런 좀 단호하게 대처할 수 있는 말이라든지 행동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내담자분들을 제가 뵈면 10명 중에 한 6, 7명 정도는 좀 피해자분들이 많이 오세요. 그러니까 무례한 사람들이라든지 무례한 어떤 집단에서 내가 굉장히 당하해서 오시는 경우가 상당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분들이 그런 말투를 배운다고 해서 곧장 가서 그런 말투를 쓰기는 되게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제 내담자 같은 경우에는 몇 천번을 저하고 같이 연습해요. 몇 천번을 같이 교정하고 세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처음에는 분노가 심하니까 억울함이 있으니까 팍 튀어나오죠. 그러면 이제 속이 후련한데 그 말을 하는 건 이제 어떤 면에서 너무 큰 부분이 될 수 있어서 그거를 깎고 깎고 깎아서 유연하지만 자기 주장을 할 수 있는 걸로 이제 조금씩 만들어가기도 합니다. 그랬을 때 그 사람에 갔을 때 아니 이 사람은 벌써 무례하게 한 지가 한참 됐는데 언제 이걸 몇 천번으로 해서 하냐 반복됩니다. 그 사람의 무례한 태도는 반복돼서 오기 때문에 언젠간 내 의견을 말할 수 있는 토대가 옵니다. 그리고 그거를 내가 계속 연습하다 보면 어느 순간 훈습이 돼서 그 사람이 얘기했을 때 내 주장을 해볼 수 있는 토대가 만들어지죠. 대부분의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해보는 것이 쉽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단호하게 얘기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내가 좋아하는 거 내 욕구를 얘기해보는 것을 좀 추천드립니다. 사실요. 우리가 단호하게 얘기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욕구 내 의사표현을 명확하게 하는 사람은 사실 좀 그 사람에게 와서 무례하게 하는 것이 굉장히 빈도가 적어진다고 말할 수 있어요. 이런 거죠. 아니 도대체 왜 맨날 중국집이야 이렇게 생각하면서 억지로 끌려가면서 저는 중국집 좋아요. 이렇게 하고 가는 것보다는 또 중국집이 열 번 내내 중국집이면 한마디나 할 수 있잖아요. 저는 오늘 돌숫밥이 좀 땡기는데요. 비 오는데 오늘 좀 김치 분치기인데 다른 데 가죠.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는 거란 말이에요. 내가 그 사람이 먹고 싶은 것만 먹으라는 법은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작은 것도 좀 부탁해 보는 거예요. 김밥 주문하시는 거면 제 것도 좀 하나 시켜 주시겠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실 김밥을 9개 시키든 10개 시키든 내가 뭐 내 김밥 먹는 거 돈을 내면 그게 그렇게 힘든 일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부탁도 해보고 자기의 욕구도 조금 얘기해 보고 아 근데 욕구를 얘기하고 감정을 얘기해 보고 하는 거 그거 나도 듣긴 했는데 나는 불편한 얘기 같은 거 잘 못한다. 자기 생각을 막 주관을 얘기하라는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좀 얘기해 보는 거고요. 감정도 너 때문에 내가 짜증나거든 이게 아니라 난 이게 좀 좋다고 얘기해 보는 거예요. 피자 중에서 뭐 그냥 씬 피자 화덕 피자 이런 걸 좋아해요. 근데 가족 구성원 모두는 치즈 크러스트 피자 이런 걸 먹습니다. 나는 그걸 맞춰주는 사람이라 지금까지 7년 내내 그냥 치즈 크러스트 피자만 주문한 거예요. 그랬을 때 한 번쯤 내가 이거 한 번 먹고 싶은데 너무 먹고 싶은데 이래서 화덕 피자를 한 번 시켰어요. 그랬더니 그 아주 남편 아주 그냥 지 좋은 것만 먹는 그 남편이 또 득달같이 와가지고 당신 좋아하는 거 시켰지? 당신 그 당신 좋아서 시킨 거지? 이렇게 와서 자신을 비난한단 말이에요. 그랬을 때 막 갑자기 핑계돼 아니야 아니야 치즈 크러스트 피자 그 집이 문을 닫았대 지금 막 거짓말하거나 아니야 여기 화덕 피자가 지금 세일 중이래 막 자기는 세일이 그렇게 크지도 않은데 이렇게 표현하면서 넘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그럴 때 얘기해 보는 거예요. 맞아 나 화덕 피자 먹고 싶어서 시켰어. 사실 이게 크게 나쁜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자기가 뭔가 자기 의견을 얘기해 보고 자기 욕구를 조금씩 해다 보면 처음에는 그걸 말하면 뭔가 안 될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근데 하다 보면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잘 먹는다고 하다 보면 익숙해집니다.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조금 하는 만큼 자유로움이 임하고요 억울함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단호하게 한다는 게 맞서라는 것이 꼭 아니라 자기의 욕구를 평상시에도 조금 얘기해 보는 습관. 어떤 분들도 그러세요. 아니 저는 그냥 아무거나 괜찮다. 아니 저는 커피숍 가서 그냥 아무거나 달라고 그러는 거 뭐라고 그러시는데 아니 저는 진짜 아무거나 괜찮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 입에 들어가는 것을 남이 골라주는 것을 최대한 지양하라고 하고 싶습니다. 아무거나가 좋더라도요. 어느 것을 고를까요 해서 그냥 하나를 내가 찝어서 얘기해 보는 거. 아 중국집이 그냥 다 중국집이지. 도대체 거기서 뭘 고르냐. 거기서도 가시는 거예요. 아유 월화수목 금토일 오늘은 짜장면 내가 짜장면이요. 짜장면 먹을게요. 내가 이렇게 표현을 해보는 겁니다. 내 입에 들어가는 거 내가 할 것 나의 진로 나의 방향 내가 해보고 싶은 것들을 상대방이 정해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조금 이해하게 보는 습관들 이 토대를 했을 때 우리 인생에 조금 자유가 임한다. 즐거움과 자유가 조금 형성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인간관계는 양날의 검일 수 있고요. 나를 가장 스트레스 받게 하는 요소이기도 하죠. 제가 아까 통계를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사실 인간관계가 스트레스 중에서 50%를 육박한다고도 이야기하기도 하고요. 또 일, 돈, 건강이라는 요소도 사실 사람하고도 관계가 돼 있잖아요. 일에서 내가 스트레스 받는 걸 잘 보면 누구 때문에 내가 열이 받는 거고 또 저 사람 때문에 내가 경제적인 거를 너무 힘들어 한다면 그 사람이 너무 돈 재량하니까 내가 상처를 받는 거고 이런 요소가 또 결합되어 있다고 보면 인간관계 요소가 굉장히 크죠. 그런데 그만큼 인간관계는 치유적이기도 합니다. 외로움과 고립감이 밀려올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인간관계의 관계성 또 연결 또 함께 있음 공명 인간관계는 가장 치유적인 요소라고도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다만 내가 인간관계의 양적인 인간계를 너무 넓히고 인간관계를 관리하고 너무 많은 인간관계에 내가 이렇게 있다 보면 굉장히 스트레스일 수도 있고요. 그 인간관계 중에서 좋은 사람이 아니라 나를 자꾸 비난하거나 나에게 자꾸 무례하게 하거나 나의 삶을 뒤흔드는 사람들만 좀 가득하다면 나한테 부탁만 잔뜩하고 내가 부탁할 때는 거의 사라지는 사람들만 있다면 내 삶에는 굉장히 스트레스와 좀 어떤 면에서는 불안이 올라올 수 있죠. 그래서 인간관계는 유한하기 때문에 조금은 인간관계를 빼보는 것 다이어트가 필요합니다. 내가 어떤 공동체에만 가면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그러면 굳이 그 공동체로 계속 갈 필요가 있을까요? 조금씩 줄여나가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거기 가면 뭐 칼로 맞는 것 같은데 거기 구태여 가서 내가 막 단호하게 대처하고 막 가서 그냥 싸우고 꼭 그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그 빈도를 조금 줄여나가는 것도 필요합니다. 내가 내 삶에서의 어떤 무대에 내가 감독이자 주인공 아니에요? 사실 우리는 다 내가 감독이자 주인공이 지금 내 인생의 내 무대가 내가 주인공이 아니고 내가 뭐 조연이면 누가 주인공이 누구겠어요? 내가 감독이기 때문에 내가 주인공이기 때문에 내가 캐스팅은요 캐스팅 버튼을 내가 쥐고 있는 겁니다. 가족과 같은 관계를 내가 끊어내기는 힘들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조금 멀리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친구가 있는데 자꾸 나를 좀 무한하게 만들고 또 좋은 건 자기가 다 가져가고 이렇게 나를 골탕 먹이고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조금 멀리하셔야 됩니다. 그 사람을요 내 인생에서 너무나 중요한 조연이었다면 덜 중요한 조연으로 강등시키는 거예요. 끊으라는 게 아니라 조금 빈도를 약간 조금 줄여보는 거고 거리를 조금 두는 거죠. 그리고 똥차가 가야 새차가 온다는 말이 있는 것처럼 그 사람이 좀 지나가야 그 빈 여백이 생기잖아요. 여러분이 카톡 친구들 보시면 그렇게 친하지는 않는데 괜찮은 사람들이 있어요. 좀 긍정적이고 어떤 면에서는 나에게 호감을 좀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조금 내가 만나기 시작을 해보는 거죠. 그 토대 안에서 우리가 목욕물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물이 너무 차가워요. 그럼 물을 다 버릴 필요는 없단 말이에요. 조금 따뜻한 물을 거기다 집어넣으면 물이 중화가 되고 목욕하기 딱 좋은 온도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주변에 조금 여러분을 너무 힘들게 만드는 그런 인간관계는 조금 거리를 두고 조금 더 좋은 어떤 면에서는 같이 협력하고 함께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인간관계를 조금 더 더 보는 어떤 연습들 이런 것들을 같이 구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인간관계 하나의 원리일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일단 자존감이라고 하는 요소가 어떤 사람들은 산책 좀 다녀오면 자존감이 올라간다. 억울하면 성공해라. 그렇게 얘기하시던데 한계가 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소나타를 끌고 다니다가 그랜저를 바꿔요. 그럼 그 순간 자존감이 올라가죠. 근데요. 한 6개월 정도 지나면 그랜저를 끌고 다닌 거에서 그렇게 행복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다음에 뭐가 보여요? 제네시스가 또 보이기 시작하죠. 그래서 막 누가 나한테 물어봐요. 아유 제네시스 담참 좋겠다. 조수석에서 아니야 이거는 지금 풀옵션이야 이거는 저거는 지금 깡통이고 이거 훨씬 좋은 거야. 막 내가 이렇게 굳이 얘기하는 까닭은 그것이 사실 부럽기 때문에 그러는 것일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자존감은 어떤 면에서는 내가 그냥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좀 산책 다녀서 스트레스 조금 풀어내고 그런 걸로는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엄발에 오줌 누기식의 자존감 올리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장기적인 호흡 가운데서 자존감을 올리는데 그다지 도움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럼 자존감이 뭐냐? 내 스스로 나만 압니다. 내 스스로의 존재가 좀 소중하고 가치가 있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마음을 듣대요. 그러니까 내가 막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한다고 해서 자존감이 높은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 나를 너무 자랑하는 시는 분들은 자존감이 되게 떨어지는 사람일 수 있어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내가 이미 만수로예요. 지갑이 있는데 아니 이게 지갑이 이게 짝퉁 지갑인 거예요. 그래서 친구들이 야 야 만수로 야 이거 지갑이 이거 너 지금 이게 알마니가 아니야 너 이거 봐보자 이게 뭐야 알파치노야 알파치노 알파치노 야 이게 뭐야 사실 알파치노는 명품 배우긴 하지만 사실 이게 명품은 아니시잖아요. 그랬을 때 만수로는 웃으면서 넘어가는 거예요. 아이고 그러네 내가 또 사기 맞았네 아 내가 또 속아가지고 이러면서 웃으면서 넘어갈 수 있단 말이에요. 내가 이미 만수로니까. 근데 만약에 내가 굉장히 그런 부분이 나의 콤플렉스예요. 그러면 야 이거 알파치노야 그러면 그 사람한테 이제 어떤 면에서는 내가 굉장히 적의를 갖게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자존감이라고 하는 요소는 실제로 나만 알고 있는 요소의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한번 점검해 보세요. 나 스스로를 정말 내가 소중하게 대하고 있는지 나 스스로를 정말 어떤 면에서는 가치 있는 존재라고 내가 생각하고 있는지 내 존재가 정말 긍정적인 존재라고 생각하는지 내가 진짜 절망과 역경이 많아도 진흙 속에 있어도 나는 진주다. 진흙이 아니야. 나는 거기서 기본적으로 진주야. 라는 여러분의 그런 태도가 있으신지를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어요. 그것은 내가 스스로가 나를 좀 수용해 보고 나를 챙겨보고 나를 케어해 보고 나를 사랑하는 습관에서 형성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호흡 가운데서 나를 조금 소중히 할 수 있는 습관을 나에게 구축해 주는 거예요. 나를 좀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나에게 주는 겁니다. 나에게 긍정적인 말과 나에게 긍정적인 태도를 구축해 줄 수 있는 시간을 항상 갖는 거예요. 찬밥 먹지 않는 겁니다. 내가 뭐 엄청난 명품을 거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 관리를 항상 하고 밖에 나가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삶이 정말 혼란과 혼돈의 덩어리다. 그러시면 조금 내 방을 깨끗하게 치워보고요. 조금 내가 향초 같은 것도 좀 사보시고요. 내가 나를 스스로 조금 점검하고 나를 조금 케어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좀 가져보는 거죠. 매우 중요한 일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자존감은 인간관계에서 거의 형성되는 것이 큽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고요. 두 번째는 형제 자매 이럴 수 있고요. 또 세 번째는 학교에서 만난 친구들 그 요소가 점점 확장되면서 우리의 인간관계를 맺어 나간 거죠. 정신분성학자 중에 위니카씨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거울보다 먼저 보는 것은 엄마의 얼굴이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내가 지금 어떻게 생겼는지를 거울을 보지 못한단 말이에요. 내 얼굴을 어떻게 보냐면 엄마의 얼굴을 보면서 내 얼굴을 가늠하는 거예요. 야 그냥 너는 짐이야 짐 그냥 아니 도대체 왜 이렇게 똥을 싸니 너는 도대체가 하 진짜 너는 진짜 엄마를 왜 이렇게 힘들게 해 약간 이런 투로 애를 보면요. 내가 뭔가 부정당한 것 같고 내가 뭔가 부적절한 존재인 것 같은 내 밑바닥에 뭔가 자존감이 굉장히 공허하게 뭔가 구멍이 뻥 뚫려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죠. 여러분도 근데요. 이건 너무 고정돼 있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인간관계가 힘들었다 하더라도 조금 더 긍정적이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의 발견되지 않은 가능성들 잠재력을 조금 바라봐 줄 수 있는 사람들을 내 주위에 두시면 내 저점감이 조금 올라간다. 좀 더 안정의 착인 사람들 조금 더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사람들 세상을 조금 더 내가 모험의 공간이자 도전의 공간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조금 보시고 특히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이 엉망진창으로 사람을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 스스로를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치 있게 생각하고 긍정적인 존재라고 믿는 사람들을 여러분 주변에 많이 두는 것 그 사람과 함께 있다 보면 나도 모르게 자존감이 조금씩 올라간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